뭐 마실 것 좀 가져다 줄까 난 히어로가 되고 싶었다 위험해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 안 돼 왜 그랬니 그렇게 미안해 팀킹 하이 워컴 마실 것 좀 가져다 줄까 난 히어로가 되고 싶었다 위험해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 안 돼 왜 그랬니 그렇게 미안해 팀킹 뭐 마실 것 좀 가져다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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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히어로가 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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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로가 되고 싶었다 난 히어로가 되고 싶었다 난 히어로가 되고 싶었다 난 히어로가센 히어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 hero, become, can, chance 되다, 수 있다, 기회 되다 plus 수 있다 is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plus 기회 is 될 수 있는 기회 so in this phrase, 될 수 있는 is qualifying 기회 let's repeat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 no is yes is no let's repeat 안 돼 안 돼 왜 그랬네 왜 그랬네 왜 그랬네 왜 그랬네 first, 그러다 is a short form of 그렇게 하다 and its meaning is to do so or to do that the past form of 그러다 is 그랬다 and the question form of 그랬다 is 그랬니 let's repeat 왜 그랬네 왜 그랬네 왜 그랬네 그러게, 미안해 I know, sorry 그러게, 미안해 그러게 is an interjection and used to express that you agree with someone let's repeat 그러게, 미안해 그러게, 미안해 Timkie All right, we learned all the sentences so now it's time to repeat for the last time Are you ready? Here we go 뭐 마실 것 좀 가져다 줄까? 뭐 마실 것 좀 가져다 줄까? 아 아 난 히어로가 되고 싶었다 난 히어로가 되고 싶었다 위험해 위험해 영웅이 될 수 있는 퀴 영웅이 될 수 있는 퀴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그랬네 왜 그랬네 왜 그랬네 그러게, 미안해 그러게, 미안해 그러게, 미안해 다음에 만나요 또 만나요 할 수 있을까 как 안 돼 하